오오 핵심은 줘보시겠어요? 이거 다요? 네 왜 이렇게 많이 붙이시죠? 다섯 개 문이 최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? 항풍기를 켜놓고 나오셨나요 혹시? 아 항풍기 때문인가? 사실 이 매장은 폐업이 답인 것 같아요 네? 폐업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? 폐업이 답인 것 같아요 네? 폐업이 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? 폐업이 답인 것 같습니다 폐업이 답이라고요?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저희도 미션을 걸고 하잖아요 저도 네 그 미션을 제가 수행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여기 그냥 이대로 폐업 그러니까 사장님 물론 제가 폐업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저라면 이게 저한테 개인 컨설팅을 찾아오신 거라면 저는 무조건 폐업을 추천드렸을 것 같아요 네 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하나가 네 또 하나가 네